지금으로부터 약 20시간 전 북대서양 항복판에 2차원 지형으로 추정되는 지형이 출현했습니다 밀집한 몇 개의 섬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지형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 차원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영향이 없다 해도 저대로 섬을 방치할 수는 없겠죠 유니온은 여러분에게 그 섬의 조사를 제시했습니다 유니온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 신뢰에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냥터지기 팀 네, 안심하세요 전 완전 무교라니까 아무리 무섭게 생겼어도 반갑습니다 제트키로 공격 대쉬와 연속 공격도 충분히 활용해서 적을 처치해주세요 제트키를 연속으로 누르면 해당 캐릭터의 기본 콤보로 적을 공격할 수 있어 같은 방향의 방향을 두 번 연속으로 누르고 있으면 캐릭터가 대쉬합니다 그 이때의 차원종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적 성렬 완료 스킬 레벨이 오... 점점 Catford이 오... 스킬 벨이 오... 무슨 소화작 활동하 Map 도전 자 백인어로 devour 스킬 벨이 오... 상," verlier sitio, 카이, 많아, 묻 offline 스킬 벨이히 오... 스킬 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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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스킬 벨이 오... 비판한 장면